나는 집이다! 짐이 짐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뭐쪼록 중요한 부분 새로워지도록 하라 새롭게 저 안대감님! 예 안녕하세요 안칠수입니다. 여기 아닌데요 잘못 오신 것 같은데 그런게 어딨어요 오면 오는거지 아니요 여기 저희 코너는요 지금 자리가 없어요 역할 다 정해져있구요 가끔 다른 역할도 들어오던데 뭐 그래 아 그 내시 내관이요? 네 그 어떻게 우리 진세건데 그거라도 드릴까요? 나는 짐 왕 역할이 또 맞아야 하는거지 그게 아무거나 하는건 아니니까 그건 못드리죠 저희 다 있는데 나 하고싶은데 짐 죄송해요 저는 예전부터 이런 짐꽁트같은거 상간마마꽁트 너무나 하고싶었기 때문에 알죠 치나요? 치나요 다 알더라이죠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빨리 좀 나가라고요? 네 이런식이면 그냥은 안나가는데 여기 신여시죠? 네 신여 모임도 분열될 수 있어요 예? 개그죠 개그 뭘 놀래요 저 따라 나오실라 그랬죠 아니거든요 근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저요? 이름이 야 아니에요 야 야?라니요? 야인거 같은데 여기 임금님이 신여 부를 때 보니까 야야 이래 부르는데요 아니 그거는 그냥 편하게 그냥 야라고 부르는거구요 야라고 불리는 분들 많죠 여기도 전 연대 안해요 야들하고는 야권 연대는 켈탐코 없을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야 알았니? 어머 개그 세져 나 강해졌다니까 여권 연대를 해보시는건 어떠세요? 저도 여권 만든지 얼마 안되가지고 갱신 한참 남았는데 여권 가진 사람들끼리 여권 연대 어때요? 그게 뭐야 개그 써봤어 진짜 새롭지도 않고 뭐래 헌개그 진짜 그런거랑 막 하고 그거는 그런거 하지 말고 오래된거 진짜 새로워야지 혁신 좀 해요 진짜 갈래 아 내것만 낡은거구나 혼자 새로우시고 들어가세요 짐이 짐이 너에게 중요한 부분을 이뤄놓으니 우리 짐걸 왜이래 이봐 이봐 너무 잘했나 진짜 나 이거 왜이렇게 올리냐 진짜 어디가 올린다는거 참